제가 최근에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미셸과 함께하는 자녀교육 모임이에요. 제가 여기에 다양한 자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특히 파닉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좀 유용한 자료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파닉스 3단계 진행해 볼게요. 혹시 앞전 영상 파닉스 2단계 안 보고 오신 분 계시다면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파닉스 2단계를 잘 하더라도 3단계를 넘어가면 금세 2단계를 까먹거나 3단계를 배우는 와중에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하나씩으로 2단계를 가르치시고 나서 3단계를 보시길 추천드려요. Without further ado,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단계를 시작하더라도 아이와 항상 ABC성과 파닉스 송을 함께 불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까먹을 수가 있고 이게 그냥 습관처럼 항상 모든 수업 시간에 그 전에 하는 세리머니처럼 ABC성과 파닉스 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로 아 이제 세리머니 같이 아 나 이제 파닉스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집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 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과정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ABC성과 파닉스 송을 불렀다고 손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 건 아이가 쓰던지 엄마가 쓰던지 해서 모음을 그 위에다가 써요. 그래서 어떤 발음이 나는지를 인지를 하게 해줘요. 에 에 이 아 어 이거는 파닉스 2단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3단계야. 우와 진짜 많이 배웠어. 3단계는 4레럴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얘 뒤에 항상 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이 가운데요. 그리고 나서 그 매직 이 송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매직 이 송 역시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예전에는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소리가 났죠? 사운드가 에 에 이 아 어 였잖아요. 그런데 매직 이가 오고 나서 이 모음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요. 뭘 되찾는다고요? 이름을 되찾아요. 얘네 이름 뭐였죠? A, E, I, O, U 였죠. ABC 송이 네임스 of the alphabet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름. 그래서 매직 이가 오고 나면 다시 자기 이름을 되찾는데요. 그럼 자 볼게요. 자 다시 이때 우리가 항상 또 시작할 때 못쓰죠? A부터 Z 쓰죠. 제가 또 빨리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 한 번 요번엔 얘랑 얘를 또 해볼게요. 그러면 파닉스 2단계와 3단계를 같이 계속 섞어서 알려주셔야 돼요. 2단계 때는 뭐였냐? 이렇게 썼죠. 우리 그죠? 그럼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2단계를 계속 remind를 시켜야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읽었지? 그럼 우리 처음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끊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아이가 끊지 않으면 다시 2단계로 넘어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끊었다. 오케이. 그럼 읽어보자. and makes me sound 그래서 무, an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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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and man. 그랬어요. 그러면 자 3단계는 매직 E가 온대요. 그러면 뒤에다가 매직 E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 얘가 알파벳 이름이 뭐였죠? A였죠. 그러니까 man이 아니고 A니까 무 A인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무 인 민 그러면 얘는 좀 더 길게 발음한다. long sound다. 라고 한 번만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무 얘 뭐였죠? 알파벳 이름이 I였죠. 그러니까 무 아인 마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없으면 민이 되는데 얘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마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무 안 만이었는데 얘 이름이 오이라서 모운이 되는 거겠죠. 무 오 오니까 오 모운 얘는 무 알파벳 이름이 유니까 미운 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제가 조금 오늘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M하고 N을 바꿔 볼게요. 자 그럼 2단계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끊어서 네 엠넴 늠엠넴 늠임님 늠엄넘 늠엄넘 했어요. 그럼 매직 E가 온다면 자 이렇게 E를 쓰라고 해요. 엄마가 써도 되고 I가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늠 알파벳 이름이 뭐죠? A죠. 네임 그래서 늠 에임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네임을 아무런 규칙 없이 네임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임이라고 배웠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늠 임 님 짧지 않아요. 좀 길어요. 늠 임 님 얘는 아이니까 느 아임나임 그렇죠. 느 오우니까 느 엄넘 엄넘 얘는 느 융 뉴 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뜻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읽을 줄 알면 나중에 정말 바로바로 그냥 서스름 없이 스스름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이번에 해볼까요? M하고 T 한번 해볼까요? 좀 이제는 빨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끊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무 에이트 메이트 조금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신있게 메이트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잘 읽더라도 어? 우리 먼저 끊어서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이게 4단계를 가면 또 혼란이 와요. 그때 끊어 읽기를 좀 제대로 트레이닝이 안 된 친구들은 또 이때 멘붕이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 때 정말 잘 숙지를 해놔야 4단계를 진짜 쉽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단계는 2단계 플러스 3단계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무 에이티메이트 무 에이티미트 무 아이츠 마이트 무 오틱 못 무 유 유 유 그쵸? 또 뒤집어 볼까요? 이건 진짜 단어가 좀 많이 있네요. 그쵸? 요거 요거 요거는 요것도 그렇고 좀 많이 눈에 있지 않나요? 어쨌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을 왜 우리가 읽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좀 아이도 아이에게 좀 설명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끊어요. 그쵸? 자 끊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읽죠? 알파벳의 이름이 a니까 aim tame to aim team to I'm time 그쵸? 우리 이거 time 알죠? to om home to you to you 그쵸?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2단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막 개구지게 뭐 뭐 xyz 이런 거 고른다거나 뭐 발음하기 어려운 r core 이런 거를 고르면 좀 오히려 더 좀 지향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r 같은 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q나 뭐 뭐 이렇게 w, x, y, z 이런 거는 좀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자음이 왔을 때 좀 이런 거는 아이가 고르더라도 아 요런 거는 자주 많이 안 사용하니까 다른 거 한번 골라보자.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좀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모음은 많이들 아시는데 자음일 영어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음은 컨소넌트예요. 컨소 컨 낸트 이게 뒤에 ant가 오면 ant라고 안 하고 좀 먹어요. 그래서 컨소 컨소넌트 라고 말하고요. 모음은 이건 좀 많이 알죠. vowel 그래서 우리가 vowel에 얘네가 있죠. 그래서 vowel에 사실은 좀 가끔 Y도 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Y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음 컨소넌트 모음 vowel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파닉스 2단계에서는 얘네 발음이 사운드가 에 에 이 아 어 였어요. 그죠. 그런데 매직 이가 짠 하고 붙으면 다시 발음이 자기의 이름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 이 아 오 유 가 돼요. 그쵸. 단어 하나만 더 한번 봐 볼게요. 이거 어떨까요? B와 T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하죠? 끊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VH BATE VH BIT VH BITE VH BITE BITE VH BITE VH BITE BITE 그죠. 얘도 BITE BEI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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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이 컨셉이 또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는 이거예요 혼자 왔을 때 2단계에서 에 에 이 아 어 요거를 숙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 아이오 유잖아요 우리가 ABC송에서 맨날 불렀던 그 노래 그래서 아이가 막 헷갈려 하면 알파벨 ABCD송 생각하라고 자꾸만 얘 알파벨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 이가 오면 다시 얘가 어떻게 된다고 자신의 이름을 찾는다고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별거 없죠 오늘은 파닉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서 4레럴스 읽어봤어요 여기서 매직 이 컨셉으로 물론 의문하실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어? 선생님 예를 들어 이런 말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거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와 이가 위치가 이가 같이 붙던 이렇게 붙던 어쨌든 길다 롱 사운드다 라는 것만 인지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Oh, for God's sake 이럴 때처럼 Oh, for Pete's sake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Pete는 이렇게도 써요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더 익숙하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consonant, 자음과 모음, vowel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고 2단계에서는 사운드로 3단계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훈련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4단계는 뭐냐면 진짜 별거 없어요 4단계도 진짜 진짜 별거 없어요 2단계랑 3단을 정말 잘하면 4단계는 진짜 금방 그냥 슬슬슬 넘어가요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제가 지도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카페를 개설을 했어요 점차 자료도 올리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인데 카페 이름 소개해 드릴게요 카페 이름이 미, 자, 모예요 미셰어가 함께하는 자녀교육 모임이에요 제가 여기에 다양한 자료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특히 파닉스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좀 유용한 자료 올려놨어요 파닉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사연이나 의견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차 블로그나 이메일보다는 카페로 좀 무게를 실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카페 활용 잘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려갈 때 미처 몰랐는데 글씨를 너무 빨리 써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안 예쁘게 썼더라고요 편집할 때 빨리 감으면 되는데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잘 보일 수 있게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